어, 어. 가자 이봐. 여기 살아났나 봐. 안녕. 안녕. 또 어디 뵙다가 또 가. 저기 식당인가 봐. 아, 여기 좋다.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먹을 거야? 우와, 맛있겠다. 자, 여기 앉으시죠. 어머, 어머. 아우, 초고추장, 이승에 초고추장. 아, 과일이 나왔구나. 우리 좋겠다. 먹어? 살라마뽀. 아, 살라마뽀. 이거 왔나 보다. 와, 이거. 살라마뽀. 살라마뽀. 하나 배워서 계속 써. 좀 먹어볼까? 맛있어? 응. 오. 맛있는데. 새우 먹을래? 새우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잘 봐 먹는 거 보면 방금 전에 멀미 안 했죠? 이 멀미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이게 뭘까? 이게 정체를 모르겠네, 이건? 닭꼬치 아니야? 생선인가? 아까 그 형 어디 갔지? 형. 형. 형이래, 무조건. 형,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빅? 빅? 빅, 빅. 빅? 아, 생선 입이 빅인가 봐. 빅? 그러니까 물고기? 응. 너? 그러면... 뭐예요? 빅, 빅, 빅! 어? 특이한 건가 봐. 너? 네, 아니고? 어, 빅, 빅. 빅. 아, 비.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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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분 너무 바름을 불리셨다. 아, 빅야. 누나. 응. 내가 홈핑 투어 예약 잘했지? 고마워. 나 잘해. 나 맞아. 칭찬은 해줘야 해. 나. 나아 됐잖아 계산은 누나 카드로 했어 야 저거 옛날에 쓰던 거 멘트들 많이 먹어 니 카드로 긁었어 이런 거 우리 숙소로 가서 짐 싸고 마무리 짓도록 아쉽다 그래도 가기 전까지 우리 재밌게 놀자 알았지?